누구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세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포 오를 향해 개별되었습니다. 월드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시작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만들어진 월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상호적이고 있는 토대입니다. 반번의 던전의 마지막 층으로 이동할 수도 서로 다른 층에 있는 유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날씨와 환경은 현실감을 강화하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람 숨 쉬며 기주에게 영향을 주는 유전입니다. 환경은 월드의 끊임없이 공식을 만들어낼 요소이며 이 변화들은 월드의 성경감을 두려워하고 플레이를 자체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무기의 스킬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조합의 즐거움을 최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월이 필요한 프리클레스입니다. 필리의 필리는 대부분 안전지원으로 보스나 지역 이벤트 등의 경쟁 콘텐츠가 시작되면 해당 영역이 점수 가능한 기업으로 변경됩니다. 내가 위치한 지역에 어떤 콘텐츠가 일정되어 있는가 미래의 필리의 필리 때문에 반략적인 추정가 가능하고 예상치 못하고 PPP 상황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명성을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공격 정리를 설정하거나 방어성 구축을 하는 등 밀도 높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으로부터 PC앱을 끝까지 목격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각 디바이스에 맞는 전용 UI UX가 제공되고 또 모바일에서도 스트리밍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에도 글로벌 유저의 요구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곧 여러분들과 피해를 멀리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떨립니다. 관심이 아니고 피해를 기다리는지 많은 분들께 만나 드리며 기대에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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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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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